두부야, 타! 어디가? 두부 어디가? 두부야, 두부야. 두부야, 두부야. 두부야, 두부야. 아이디 약봉 5,000원? 결정했습니다. 이거 아닌가? 두부야. 괜찮아, 두부. 이건 아니지. 전화해서 물어볼까, 일단? 응. 뭐라 물어봐야 되나? 방금 내가 전화할게. 두부야. 먹지 뭐. 어떡해. 가서 먹지 뭐. 응? 스트레스 받았나? 아니, 스트레스 받았다. 응. 꼼 어째어. 꼼 어째어. 너무 해맑아. 너무 해맑아. 너무 해맑아. 너무 해맑아. 너무 해맑아. 찾았다. 앉아서. plasma. 조만간 오늘 그렇게 한 번에서 돌아올는데. 안돼돼요? 아들. 안돼돼요? 뺌 앞으로 가요? 간식 아예. 완전히 아예 안돼려죠? 아어. 첫 번째로 자켓. 제가 한 번에 찍을수있어요. 아니다.. 신념 발견 귀엽다 아니 어깨에 또 꼭 붙잡고 있네? 마구하고 방송에 와이浜 뺨을 한 지 19分 끝과는 마지막으로